자, 이번 시간에는 SQL 명령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디스크에다가 만들 때 ADB라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create 데이터베이스 ADB 아,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울래. D-R-O-P. 드롭 데이터베이스 ADB 이런 명령을 주는 거죠. 드롭이라면 지우라는 얘기죠. 아예 존재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어보죠. 한 번쯤. 정말 너 지울 거냐? 안에 데이터 엄청 많은데? 테이블도 엄청 많은데? 너 이거 정말 지울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 치우면 복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휴지통이라도 있지. 안 돼. 그래서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지웠어. 이렇게 지워버리고 다른 걸 쓰고 싶어. AT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데이터 베이스 BDB라고 할 거야. BDB.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BDB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use라는 명령을 써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BDB. 아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또 지울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다가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어요. 뭐 BT를 만들고 싶다. 또 CT를 만들고 싶다. CT를 만들고 싶다. 내가 필요한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CREATE CREATE TABLE을 써줘요. 테이블 문법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 이거를 BT로 하고 여기다가 필요한 명령어 필요한 석성들을 지절합니다. 이것들을 기술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대 가서 보고 또 CREATE CREATE TABLE CITY 만들겠죠.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 그러면 뭘까요? DROP TABLE CITY 이렇게 치면 너 정말 지울 거야? 안에 내역트가 있을 수 있는데 치워. 아 내가 구조를 좀 아 잘못됐네. 구조를 추가시키고 싶어. 변경하고 싶어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지우고 싶지는 않고 그건 ALT BT에 해당되는 어떤 테이블을 수정하고 싶어. 이건 뭐죠? 테이블 수정입니다. 변경하겠다. 뭘 변경해? 구조를 변경하는 거야.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테이블에서 필요한 열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하나의 개체를 만들 때 속성들을 정의하잖아요. 어떤 속성들이 있었죠? 이거 정의할 때 개체하고 속성들이잖아. 그치? 이게 무슨 속성이야? 잘 모르면 가봐야죠. 앞에.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해서 얘네들이 이 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해서 하나 빼먹었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생성한다는 건 부담드롭다. 원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ALT라는 명령을 가지고 수정해냅니다. 구조를 수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어.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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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E-R-T 삽입 조회하고 싶어. SELECT 조회하고 싶어. 그 다음에 갱신하고 싶어. 그 다음에 DELETE 하고 싶어. 이것들을 사용할 때 시험 문제 잘 건드린 내용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DELETE 하고 DROP 어디 갔어? DROP에 비교해요. 이거 비교 잘합니다. 왜? DROP은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DELETE는 안에 내용을 지우는 겁니다. 좀 어렵죠? 만약에 이 테이블 안에 테이블 안에 자료가 100건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100건.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정보를 몽땅 지우고 싶어. 그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때는 DELETE 써져요.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틀 자체까지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틀을 지워버린다는 건 아예 내용도 다 지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건물이 있다면 학교 건물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DROP이고 학교 건물 안에 학생들을 다 내보내는 거 없애버리는 게 바로 DELETE입니다. 그 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DELETE는 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DELETE를 명령을 주면 한 줄 한 줄을 지울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지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체를 지운다는 DELETE 명령이 있다면 그건 DELETE과 같지 않습니다. 그 안에 틀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내용들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지어야겠다. 그러면 DELETE 명령을 쓸 필요 없죠. 다 날려버려야지. 필요 없다면. 그런데 그 틀은 유지하고 안에 내용만 얻고 싶었다. 한 개를 지우거나 여러 개를 지우거나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DELETE 명령을 쓴다는 거. 이 구분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뭐라고 그래? CREATE, CREATE, DROP 이런 명령들을 뭐라고 한다? D, D, L DEFINE이라는 뜻이죠. DEFINE 이거는 어떤 거에 조작한다. 그래서 D, M, L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이나 보안요소 등급을 맹긴다든지 사용 여부를 주는 것은 바로 이건 무슨 언어다? D, C, L 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SQL 명령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SQL 명령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D, B, M, S D, B, M, S 는 명령이 뭐라고? S, K, L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이 세 개로 분리돼 있다. 언어가. 그래서 정의어, 조작어, 제어 정의어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그 정의의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된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수정도 하는 그런 명령어다. 이건 누가 대부분 한다? 얘네들은 이거를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지는 않잖아요. 우리 집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 난 건축 몰라. 기술자들이 만드는 것처럼 이거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것은 바로 그 기술자인 DBA가 한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생성 데이터 변경하고 드롭 삭제하는 명령이다.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테이블 크레이트에 대한 명령을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 DBA라고 하면 DBA ADB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테이블들은 여기에 만들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크레이트 크레이트 테이블을 쓰죠. 크레이트 테이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명 여기는 테이블 그 다음 속성명들을 써야죠. 짝짝짝짝짝 써서 다 돼야 됩니다. 여기 하나하나 속성명들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자, 명령 구조를 보죠. 생성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크레이트 테이블 테이블명을 임의로 주정을 하죠. 만약에 얘가 테이블명이 이게 AA다 그러면 AA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명을 주죠. 필드명 데이터 타입 디폴트 값 난 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생략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표 있는 것은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드명은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필드명은 어떻게 돼? 여러 개를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개.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이것이 학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학번 필드명이죠.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인티저로 인티저 정수 이걸 쓰는 형태는 각각의 DBMS마다 다 달라요. MySQL이나 Oracle이나 SQLite나 쓰는 형태는 다릅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건 인티저 어떤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뭐냐면 이걸 생성하는 거 봐봅시다. 이 테이블명은 뭘로 갔어요? AA로 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학번을 하나 하면 되는데 이 학번이 가능한지 영어로 하는 게 좋죠? 학번을 썼고요. 이건 정수형이 들어오는 거야. 정수형 여기는 디폴트 값을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쓰면 다 줄 수 있는데 그냥 디폴트 값은 안 쓰겠습니다. 왜? 저건 기본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키 기본키가 돼야 됩니다. 기본키는 뭐라고 했어요? 현실세계의 대원자는 학생이 만들 때 이 학생들에 대한 개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얘는 not null을 씁니다. not null. 여기는 절대 null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null이 들어오면 안 돼. 구분이 안 되잖아. 학번이 없는 애가 있어? 없어. not null.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뭘까요? 성명으로 볼까요? 성명 성명은 데이터 타입을 바 라고 할 거예요. 바 캐럭터 10개로 보통 주지요. 바 체랩타 가변적인 문자라는 얘기. 문자가 10개를 교육할 수 있는데 10개가 들어오면 10개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6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될까? 자유로 프리해주는 겁니다.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체랩타로 썼다.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건 고정이고 이건 가변이거든요. 그럼 10개를 잡아줬으면 6개가 들어와도 이건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빈 공간에 그냥 써먹는 거야. 남으면 돌려줘야지. 메모리를 아끼게 되니까. 그래서 가변적인 거는 내가 6개밖에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 이름을 나머지는 프리로 남는 거고 고정적으로 체랩타를 주게 되면 6개를 사용해도 얘는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냥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4바이트라고 한다면 4바이트가 낭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정적인 데이터 성명 같은 건 어떻게 돼? 가변 데이터니까 이름이 두 글자도 있고 열 글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변으로 주는 게 좋죠. 그죠? 어떤 시험을 봤다. 그럼 과목 과목을 만약에 A1 A2 A3 자 이 A1 A2 A3 뭐 A1 다시 A2 A3 1 얘네들은 다 어떻게 돼? 두 글자잖아. 두 글자니까 얘는 어떻게 주는 게 좋아? 과목이라고요. 과목 여기 두 글자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항상 고정이잖아. 고정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이름은 다르니까 길이가 막 다르니까 가변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러니까 학번이 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거죠. 여기는 생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거는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 작업을 수행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개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러 개. 그 다음 플라이 몰래키는 자 여기 말고 또 뭘 줄까요? 점수 하나 둘게요. 점수 점수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점수는 점수는 여기도 인트로 갈게요. 인트 점수 인트 얘는 점수에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으면 널보다는 디폴트로 줄게요. 0 그럼 어떻게 될까요? 0값을 줬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으면 0이야. 전화번호 하나 둘까요?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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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줄까?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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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속성을 잡아냈습니다. 그쵸? 자 요걸 만든거야 지금 여러개 존재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는 필요하고 클레이터 테이블을 만들 때 필드명이 없을 수 있다. 항목에 하나라도 없을 수 있다. 아니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여러개 존재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레이 필드리스트 중에 플라임키는 뭐에요? 주키는 얘잖아. 학번입니다. 학번 그러니까 플라이머리 키 그다가 학번 이렇게 써주면 얘는 주키가 되는거에요. 주키 그래서 낫널이야. 비어있으면 안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거야? 여기 있는 각각의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키다 이거야. 유일키 유일한 식별자고 주식별자야. 이렇게 지정하는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거긴 널이 돼야 되고 유니크해 되는게 기본적으로 붙는거에요. 플라이머리 키는 자 그 다음에 폴린 폴린키는 뭐에요? 외래키 잖아요. 외래키 과목이 여기 있다. 과목 과목 코드가 여기가 A1 A2 A3 이라고 합시다. 과목명 여기 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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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거야? 요게 지금 뭐가 되는거야? 이게 기본키가 되는거고 지금 기본키를 지정했죠. 그 다음에 요 과목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외래키 라고 그래요. 외래키 요거 여기서는 이건 얘가 기본키죠. 그죠? 여긴 중복될 수 없어요. 여긴 중복돼도 돼. 그렇잖아. 학번이 국어보고 다른 애가 국어보고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외래키를 지정할 때 어떻게 하냐? 폴린 키 지금 현재 요거잖아. A8 테이블 요게 BP 테이블이라고 합시다. 요게 A8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요게 키잖아. 지금 성능이 요거니까 요기다가 키를 지정합니다. 과목 이게 외래키라는 거예요. 그 과목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레퍼런스 R, E, F, E, R CS 레퍼런스 여기에다가 테이블명이 뭐야? 얘지? 얘 BP 테이블 BP 테이블에 뭐야? 얘는 과목 코드로 돼 있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름이 똑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므로써 외래키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보통 참조 하는 테이블이고 여기는 참조 되는 테이블이야. 중요합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하야. 여기는 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참조 참조 하는 테이블 얘를 참조 되는 테이블 얘가 한국말이 좀 어려워. 한다 라고 기억하면 돼. 얘가 참조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쓰는 거야? 참조 하는 테이블 의 필드명 여기는 참조 되는 테이블 의 기본 키명 요걸 쓰는 거죠. 기본키 BP 테이블 의 필드명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딜리트 옵션 자 이 언딜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명령 얘를 만약에 제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거 명령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절대 안 돼요 노 액션 그러니까 얘를 지워하려고 그래 지워 줄 수 있잖아 지우라는 명령이 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이 수행됐다고 합시다 드롭 테이블 AA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거 삭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명령을 지우면 안 돼 이 옵션 때문에 절대 안 돼 정말 지워버려 어 근데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지 이것도 지워버려 캐스케이드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 옵션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죠 그 다음에 언 업데이트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체크 도메인 속성이죠 예를 들어서 조건식을 주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둘 다 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를 쓰면 L로서 점수가 점수가 0보다 크고 and 점수가 100점부터 이렇게 주면 점수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만약에 80점이 들어오면 이상이 없어 근데 800점이 들어오면 이거 안 돼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야 도메인 체크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러한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한을 거는 거지 이 값은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학번은 숫자로만 들어와야 돼 성명은 문자로만 들어와야 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거 점수는 절대 0부터 100점 사이에 벗어나면 안 돼 800번 집어넣으면 이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주게 삽입되지 않도록 수정되지 않도록 해 주게끔 체크해 주는 거야 도메인 체크입니다 end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OR 쓰면 어떤 상황에 발생이 돼 점수가 1000점이 돼도 돼 둘 중에 하나 만족되면 되니까 둘 다 동시에 맞는 조건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자 유니크 필드는 뭐냐면 이런 주민 번호 같은 거는 동일하면 안 되죠 유니크 주민 등록 번호 주민 번호 이렇게 써주면 어떤 일이 될까요 주민 여기다 주민 번호에다 딱 집어넣더니 아까 여기 들어간 놈이 있었는데 똑같은 놈이 들어가 안 되잖아 주민 등록 번호는 이 학번과 동일하게 유니크해야 된다고 없어서도 안 돼 주민 번호도 뭘 해줘야 돼 여기다 not 넣어야 돼 not 넣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옵션을 주고 여기다 뭐 세미코론을 쓰거나 콤마를 쓰거나 브랭크를 쓰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뭐 SQL마다 좀 다르니까 DBMS마다 다르는 거니까 한 주씩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콤마를 쓰는 경우도 있고 비워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쭉 내렸었다 자 이렇게 생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학생에 대한 개체를 딱 지정을 했고 학생의 개체는 무수히 많겠죠 혈액형도 있고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의하는 거야 그중에 내가 이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가 되는 주키를 지정하려면 걔는 반드시 not 넣어야 돼 비어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다가 플라이 맥크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들어오는 값들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그럼 체크를 둬서 그 범위를 체크해 주고 이 들어온 자유로는 절대 이거는 중복되는 것들이 안 돼 반드시 유일을 켜야 돼 유니클 여기 있는 테이블과 저기 있는 테이블과 연결시켰을 때 연결이 되어지는 거 결국 나중에 학번이 누구냐 학번이 만약에 여기가 1번이다 그러면 1번의 과목이 뭐지? 그러면 국어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또 속성이 더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키를 하려면 지금 생성되는 테이블의 필드명이 뭐예요? 웰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결되어지는 이 키가 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생긴 것을 참조하는 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것을 참조 대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거래 테이블이 있고 제품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거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외래 키 이건 기본 키 여기는 외래 키 이건 기본 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선언할 때 거래 테이블의 필드명이 제품이 바로 뭐가 돼? 기본 외래 키가 되는 거고 레퍼런스 테이블명이 상품 테이블이죠 상품 테이블 필드명이 뭐예요? 제품 코드 이렇게 해주면 서로 연결되는 거고 이게 참조하는 참조되는 여기는 기본 키니까 절대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비어있어도 안 되고 기본 키 외로 키 기본 키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우리가 신규 새롭게 생성하는 명령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하나의 테이블이 있어 이게 AA라고 하자 근데 이 테이블과 거의 유사한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 이걸 우리가 ABCD라고 하자 요 ABCD만을 뽑아서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테이블이 유사한 건데 똑같이 다시 만들긴 귀찮아 4개면 그냥 만들 거야 그래도 신규 생성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이런 형태인데 이게 한 400개 정도 속성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걸 꺼내 한 40개 정도의 속성이 뽑아내고 싶어 또 만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복사할 수 있는 거야 복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는 요건 PEP라고 합시다 이 기본적인 원래 테이블에 있는 만들어진 똑같은 문제 하나 둘 셋 넷 ABCD라는 것만 만들고 싶어 이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구조를 그냥 만들고 싶어 똑같이 만들 수도 있어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다른 테이블 정보를 이용한 테이블 생성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쓰나 볼까요 자 create 기존에 있는 걸 쓰겠다 이거 테이블 여기까지는 똑같죠 기존에 신규 생성하는 거는 자 테이블 명을 씁니다 BP 이걸 생성하는 거거든 지금 이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셀렉트 명령을 주기 전에 as라는 명령을 주고 셀렉트 해서 그거의 틀을 새롭게 BP라는 곳에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create 명령을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고 기존의 테이블 구조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특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생성을 한다는 거 지금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다 그대로 복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복사하려면 셀렉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별표를 쓰면 그대로 다 복사 똑같이 내가 지정을 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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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대로 복사 그러니까 셀렉트 명을 써서 그 구조로 그대로 새롭게 생성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create 명령의 기존 테이블을 갖고 생성하는 명령이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을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기존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create 명령 가지고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를 덜 만들었어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존재해 그럴 수 있죠 아 선생님 귀찮아요 다시 만들어라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다섯 개 가 아니라 500 개라고 해보자 크레이트 테이블 이걸 이걸 AA라고 하자고 AA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여기 속성이 500개야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끝내 탁 만들어놓고 봤더니 잘못 만들었어 빼먹었어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 지우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추가시켜야 돼 하나 추가시키고 싶어 ADD 필요 없는 것 제거하고 싶어 드롭 수정하고 싶어 MODIFY 수정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ALTER라는 명령입니다 ALTER 또 내용이 다 찼어요 내용이 다 찼어 이게 한 만 건 줬어 백만 건 들어와 있다고 어 이거 필요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네 그럼 데이터 어떻게 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만들자마자 수정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충분히 채워놓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정교화라는 거야 이런 변화는 큰 이미지를 데미지를 잃고 위험한 작업이니까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구조를 바꾸지 않도록 해야 된다 ALTER 명령을 가능한 안 쓰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서 정교화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을 때 해야 되지 자 필드를 추가 여기를 우리가 필드를 A, B, C, D 라고 하자 여기를 스키마라고 하자 이렇게 여기 A, B, C, D 테이블 필드를 추가하고 싶어 이거 ALTER 명령이 나옵니다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줄까요 이거 써주면 돼 ADD 명령 이걸 F라고 하면 F ADD 이거 생성할 때 똑같이 쓰는 거야 이거 쓰고 ALTER 테이블 이게 AA잖아 AA에다가 집어넣겠다고 ADD 필드명이 뭐야 F F를 집어넣자 타입은 뭐를 줄까요 문자로 주겠다 뭐 3개 디폴트 값 없으면 생략하면 되고 있으면 디폴트 디폴트 값을 뭐 0을 주겠다 0 이렇게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맨 뒤에 추가 이게 맨 뒤에 추가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맨 뒤에 추가야 여기 추가돼요 맨 앞에 추가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맨 앞에 추가할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어디 추가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셀렉트에 비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지만 순서가 뒤죽받고 돼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필드명 속성명이 순서 테이블명 속성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셀렉트 명령으로 조언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C F A B from 이렇게 해서 읽어내니까 이 순서는 여기서 정해야 되거든 여기서 정해지는 거니까 굳이 순서를 정의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순서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읽어내는데를 읽어내면 되니까 내가 읽어놓고 싶어 하면 A B C D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 순서를 지정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굳이 순서를 앞에 뒤에 집어넣을 의미는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순서가 있으면 좋으면 돼 순서로 조장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도 있어 order by라는 게 있거든 order by에서 만약에 A라는 것을 A C ascending 해주면 여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서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 속성 속성의 순서나 투플의 속성은 실제로 저장된 순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원칙이죠 잘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 지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도 나는 굳이 앞에다 집어넣고 싶었다 이거를 A 제로를 집어넣고 싶다 속성명을 그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false라는 걸 쓰면 됩니다 false라는 걸 쓰면 됩니다 false라는 걸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건 똑같아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뒤에 저장이 돼 아무 말이 없으면 뒤에 추가되는데 굳이 내가 앞에다 새로운 필드명을 지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false라는 걸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false라는 걸 써주면 그냥 맨 앞에 추가돼 어떻게 해? 똑같이 써주고 add A 제로라는 필드명을 체랩타 이번에는 두 개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 false를 써주면 false를 딱 써주면 뭐가 돼? 아, 이 속성은 앞에 붙는다 됐습니까? 이렇게 지정한 필드 뒤에 추정하고 싶어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C 다음에 추가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K라고 합시다 K라는 필드명을 추가하고 싶어 알터 테이블 여긴 다 똑같아 테이블 추가하고 싶어 add죠 요거를 뭘로? K로 집어넣고 싶어 체랩타 타입은 체랩타 2로 할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요거를 추가하고 싶어 어디 다음에 C 다음에 C타입 다음에 다음에는 뭐죠? after죠 after 앞필드명이 뭐죠? C 이렇게 써주면 C필드 앞에 C필드 다음에 C필드 다음에 C필드 다음에 추가시킨다 after를 쓰죠 after 됐습니까? add add는 추가하는 거야 앞에 추가 맨 앞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으면 맨 뒤에 추가되는 거고 특정 뒤에 추적하고 싶고 요기도 추가할 수도 있고 요기도 추가할 수도 있고 요기도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 있잖아 그쵸? 그쵸? 자 그래서 after, first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추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이런 걸 쓸 수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설계를 잘못한 거야 정규화를 잘못한 거죠 자 이번에는 타입을 변경하고 싶어 지금 만든 게 요게 F가 F가 무슨 타입이야 체랩트 타입이라고 요걸 바꾸고 싶어 요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이거 잘못 만들었어 지우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서 막마로 바로 주려면 alter 테이블은 똑같아 자 alter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정입니다 수정 그 다음에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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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수정하고 있어 F를 수정하자 그랬어 F F를 타입으로 그냥 써주면 되죠 이번에는 이번엔 int로 바꾸고 싶어 int default 값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써주면 아 modify를 하는 거구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수정하겠구나 타입을 어디 modify default 생략해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되고 충분하죠 자 이제 삭제입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거 줄까 이거 D 그러면 똑같이 alter예요 table AA 뭐야 drop table field명 D D면 타입까지 줄 필요 없잖아 지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뭘 쓴다는 게 중요해 alter table 쓰는 거야 수정은 alter table이야 이 전체를 다 날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drop이라는 거 씁니다 이걸 다 날려 버리려면 이 그대를 놔두고 알맹이 데이터들만 다 재우려면 어떻게 쓰죠 주의하셔야 돼요 차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닷 자체를 다 없애버려 여기 delete는 안에 있는 내용을 싹 채워버려 물론 조건 지정을 해서 필요한 몇 개만을 제거하는 게 delete 명령인데 명령을 이렇게 쓰면 다 지워준다고 제가 이런 예를 하죠 이게 학교야 학교에 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학교까지 학생까지 다 날려 drop 학교는 그대로 놓고 안에 학생들만 다 없애 그러면 delete 구조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alter란 명령은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필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거 이럴 때는 alter 명령이 먼저 나오고 뒤에 뭐 뭐 나오는 거야 add 명령 modify drop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테이블의 삭제와 변경입니다 삭제와 변경 자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 테이블을 만드는 걸 뭐라고 create라는 명령으로 생성을 했죠 그죠 근데 어떤 부분이 필요 없어서 삭제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drop이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odify 하기도 하죠 수정하는 건 alter 명령을 쓰는 거죠 부가적인 so-menu는 이거고 이제는 이 테이블을 삭제하고 전체를 삭제하는 거 또 변경하는 게 있었겠죠 삭제하는 건 drop 변경은 re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명이 aa잖아요 그래서 우리 create table aa 만들었잖아 alter table aa 어떻게 여기는 create table aa를 만들었죠 여기는 alter table aa를 수정할 거야 이런 옵션으로 이제는 제거할 거라고 drop table 얘를 제거하고 싶어 aa 싹 날려버리는 거야 이 테이블을 전체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구조 자체도 없어 아예 존재가 없어 안에 내용이 다 찼다고 해도 다 제거되는 거야 rename은 어떻게 될까요 수정하고 싶어 아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 이걸 bb로 받고 싶어 그러면 rename을 쓰는 거예요 rename table aa to bb 이름을 바꾸고 싶다 보죠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다 drop table 명 근데 옵션이 들어와 있네 cascade restrict라고 하는 cascade는 뭐냐면 다 지워 그냥 뭘 지워 지우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아까 과목 코드가 있었는데 a1, a2, a3, a4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테이블이 하나 존재하는데 과목 코드가 있고 과목 명이라고 합시다 a1, a2, a3, a4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 물리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과목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학번이라고 합시다 학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얘가 기본키가 되고 이거랑 연결되니까 이게 외래키가 되고 이게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참조하는 테이블이고 얘는 참조되는 테이블이야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제거할 거야 제거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이 있다면 얘도 다 지워버려 이게 cascade 연결되어 있는 거면 다 지워버려 아니야 레스트릭 아니야 실수할 수 있잖아 아니 있어 너 연결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지우면 안 돼 이게 레스트릭 자 내용 삭제 테이블 내용 삭제 이건 드롭이랑 내용은 어떤 거야 이 안에 내용 들어가 있는 실제 튜플들 학교 안에 학생들이 있다 학교는 테이블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튜플들이라고 한다면 학생들만 지워라 이거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의미냐면 학번이 4만 지워라 얘만 없애는 거거든요 4번 학생이 제적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조건을 쓰지 않으면 이 조건을 쓰지 않으면 전체의 조건이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튜플들이 다 제거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delete는 뭐야? 안에 내용을 지워 싹 delete from 여기까지 쓰면 드롭은 아예 학교까지 다 날려버려 아예 없어 delete 테이블을 쓰고서 안에 내용을 인서트 할 수 있다 없다 인서트 할 수 있어 왜? 테이블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드롭 테이블을 하면 인서트가 안 돼 왜? 없어 그 테이블이라는 게 AA 자체가 없어 자 그런데 트랭케이트 테이블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명령이에요 여기랑 같은 게 트랭 똑같은 명령 트랭케이트 이거는 뭐랑 똑같아? delete 동일한 명령이야 이렇게 써도 되고 자 테이블 명령 rename 이전의 테이블명이 AA고 새롭게 바꿀 게 B야 알터 테이블 이전 테이블 rename 이렇게 써도 된다 알터 테이블을 써도 된다 알터 명령을 써서 rename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alter 테이블 이전 테이블에 AA였죠 AA AA를 수정할 건데 이름도 바꾸고 싶어 그럼 rename 새로운 테이블명 BB 이것도 rename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알터 테이블에 쓸 수 있는 부가 서브 메뉴는 add, drop, modify, rename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삭제 내용 삭제, 태블 명령 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거 delete, drop 구분 잘하셔야 돼 delete하고 trincation, trincate 똑같다 이거 구분을 잘해 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